둘, 셋 오늘 출범하는 대전교통공사는 우리 대전시의 공공교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입니다. 먼저 올해 통합교통 플랫폼인 대전형 마스를 구축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양질의 시민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 앞으로 대전교통공사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CITS 등 미래교통의 인프라에도 앞장서서 충청권의 메가시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. 대전교통공사와 함께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전교통공사